잘 지냈어요 모두 보고 싶었어 이 돈 고잉은 언제나 너에게 고잉 고잉 네 여러분 재밌게 즐기고 계신가요? 네! 다음 게임은 말하지 않은데 바로 알고 계신 것 같네요 자리를 왜 이렇게 안 좋아해가지고 바로 아니었군요 맞습니다! 바로 고요 속의 외침입니다 재미겠다! 헤드폰을 쓰고 헤드폰에 큰 음악이 나올 텐데요 각자 앞사람에게 또박또박 말하신 다음 제시어를 전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한 시간은 200초 이번엔 우리 낙타팀부터 먼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 안 들린다 죽은 바보 디노야 안 들리나 봐 시작!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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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기! 리! 우리! 걸음! 우리 거인 걸음! 거 인! 걸음! 거잎! 걸음! 거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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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른 안되네 우리 거잎! 우리 걸음! 우리 걸음! 오케이! 오케이 어? 오 오이 오이 오 오이 절 오이 오이 절 오이 절 오이 절 오이 절 오이 절 오이 절 실패 돌아봐 간다 쓰 쓰 2,2,3, 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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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a 침대 위에 복이 있는 거야? 침대 위복 전화 위복 우진 잘한다 네 실패! 실패! 넘어가! 넘어가! 자 이걸 좀 맞추자 에 에 스 스 쿱 쿱 스 에스쿱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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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바로 들었어x2 에 스 쿱 스 에 스 에스쿱스 바로 넘어가요 에스쿱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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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하나 맞춘 게 대박인 거야 그냥 그러니까 햄찌쿱스 햄찌쿱스 햄찌쿱스? 에스쿱스 아니야? 빨리 하나 햄찌쿱스 땡! 야 우지가 다시 먹었다가 뱉었네요 자 3번 힙스 초 끝났습니다 끝났어 얘들아 얘들아 끝났어 하하하 긴게 다 말아먹었어 에스쿱스 에스쿱스 형 에이 이랬는데? 야 우지 랩도 저렇게 그냥 야 디노야 버논이만 깨워 끝났어 어 어 버논아 우지 깨우지마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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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아 진짜요 야 우리 한 문제도 못 맞췄어? 큰일 났네 와 내 목소리도 안 들려 주나 잠깐만 형이 형이 이해될 때까지 계속 말해 준비 시작하고 있는 건가? 시작 에스쿱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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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했어 에스쿱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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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들리는 것 같은데 맞아? 에스쿱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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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다이어트 다이어트 자연인 다이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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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려 다이어드, 라이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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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이언허트, 라이언허트, 라이언허트 라이언허트, 라이언허트, 몸진 안 돼요, 라이언허트, 라이언허트? 다이너마이트? 다이너마이트? 명곡이긴 하죠, 실패 네 글자인데 어떻게 다이너마이트가 나와 어휴 어휴 아직 아니야 하는 줄 알았어 지금 애플 망고 애플 망고 애플 망고 애플 망고 애플 애플 애픽 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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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확신에 찬 표정이 너무 웃겨 우유 식빵 우유 식빵 우리 집 밖 우유 우유 식빵 지방 식빵 우유 지방 우유 식빵 식빵 우유 식 우유 우유 식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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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자친구들 우유 주유 우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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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빵 우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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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식 우유 우유 riel 와이파이 와이파이 오이 tri 났 bourbon 와이파이 와 이파이 와이파이 와인 파티 와이파티 와 이파 이 와 이파 이 와인 파티 이제는 이 모양이 달라 나랑 와인 파티 와인 파티 와인 파티 와인 파티 와 hah. 와인 파이 와이엇! 뭐야? 뭐야? 우와! 저거를 맞춰! 끝났습니다. 잘한다. 아니 말씀 문자가 달라져 호시부터. 얘는 내가 와이파이 이러면서 아 와이파이야? 호시 형 H야 H. 근데 슈아 씨가 맞췄어. 와 잘했다. 자 우리 호랑이족 팀 세 번째 맞췄습니다. 이거 재밌다. 뭐 맞췄어요? 뭐 맞췄어? 우유 식빵 맞았어? 우유 식빵. 우유 식빵을 마셨어? 라이언 하트 씨. 라이언 하트. 라이언 하트. 다이어트. 다이어트. 라이언 하트. 근데 마지막 슈아 씨는 다이너마이트. 다이너마이트. 여기 갑자기 케이팝 코너가 됐어요. 우리가 이겼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역전했을 것 같은데 아닌가? 이렇게 고요 속의 외침 게임은 마무리하도록. 이렇게 해서 고요 속의 외침 게임은 끝이 났습니다. 재밌다. 잠깐 쉬어가면서 고요 속의 외침 보너스 게임을 한번 가봅시다. 좋아요 좋아요. 이번에는 저와 1대1로 진행하는데 1대1 좋다. 이게 저희의 옛날에 아날로그 오리지널 버전이라면 요즘 또 어떤 건지 아시죠? 아 그거 설명으로 하는 거. 조금 떨어져서 1대1로. 둘 다 헤드폰을 낀 상태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제시어를 말하는 게 아니라 설명을 하셔야 됩니다. 그 와이파이랑 와이파이 하는 게 아니라 그 핸드폰 터지라고 연결하는 거 이렇게.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이번 게임 제한 시간은 200초. 그리고 각 팀의 대표 한 명씩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한 번 승관이랑 싸워볼래? 내가 할까? 자 여러분 제가 시작합니다. 준비! 파이팅! 시작! 여기 팀이구나. 시작! 그 휴지 있잖아 휴지. 휴지가 물에 빠졌어. 휴지가 물에 빠졌어. 물티슈? 휴지가. 영어로 뭐야 휴지가. 제주도에 그 돌멩이 할아버지. 그 돌로 된 할아버지 있잖아. 할아버지 비처림. 제주도에 있는 거. 돌아오르망 돌아오르망. 야. 디노 디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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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처린. 왜 이렇게 한 다음에 미처린이야. 핸드폰. 핸드폰이 배고픈데. 배달의 민족. 핸드폰이 배가 고파. 근데. 충전기. 근데 그게 맞는데. 그것에 선이 없다고. 선이 없어. 우선 충전. 우선 충전이야? 내가 잘한다. 도겸이 도겸이. 도겸이. 뮤지컬. 엑스칼리블. 아돔. 김밥이. 야해. 김밥이. ителей국. 야해. 김밥이. 얕은 웃음. 김밥이. 김밥. 김밥. 김밥이 옷을 벗었어? 김밥이. 야해. 야해? 김밥이요. 김밥이. 김밥이. 야해. 김밥이. 야해. 야해. 누드김밥 아니라고. 맞아 맞아 맞아. 아까 누드김밥 했잖아. 없어 없어. 뭐야 몇 초에요? 1분 48초. 야 근데 아까 누드김밥 말하지 않았어? 나 누드김밥 했잖아. 아 진짜? 잘했어. 잘한다 잘한다 그래서 잘한다. 아 여기서 한 10초 빼야 될 거 같은데? 1분 40초로 할까? 4초만 빼줘요. 다음 누구야? 명호 명호 갈게요. 벌써 웃기다. 와 명호. 시작할게요. 리. 시. 자. 말로 해야지 말로 해야지 말로. 네가 좋아하는 운동. 호떡. 너 맨날 혼자 새벽에 가는 운동. 내가 좋아하는 땅? 운동. 원동. 운동. 운동. 딜라테스. 운동. 배드민턴. 배드민턴. 배구 배구. 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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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구. 쟤 몰라. 야 알지? 티비 티비 티비. 머리 머리. 머리. 따오는 것. 어? 와이파이? 와이파이 말고 비슷해. 티비 머리 나오는 거? 주파수. 이거 거의 논센스인데. 아 어떡해? 뭐 더 말해봐. 할 수 있어. 아 몰라 몰라. 야 저것도 몰라 저것도 몰라. 아하 너무 어려워. 너무 어려워. 맞춰줄게 말해. 뭐든 말해. 그냥 저걸 말해. 도라미 파소. 라. 야 너 왜 나간다 했어요? 아 야 너무 어렵다. 야 나 식. 그냥 저걸 말해. 이게 뭔데? 정환이 형이 얘기하는 거 다 들려. 뭐 뭐 뛰어. 라 뭐 뭐 뛰어. 라 지 지. 패스 패스 패스. 패스 패스. 아 우리 타고 다니는 차. 우리 타고 다니는 차. 한 이발. 오. 맞았어요. 정답 정답. 다시. 어 어. 뭐? 유행어 밀지 마. 뭐 하는 거야. 어. boy boy. 뭐 해. 반대. 뭐 해? 남자. 남자 반대. 아 남자의 반대. 여자. 걸걸. 근데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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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oman. female. girl. 반복해봐. 걸걸. 야 인정. 야 인정. 인정. 아 인정. 인정. 네가 좋아하는. 네가 좋아하는 커피. 커피. 커피 아이메리카노 아이스 아메리카노. 커피 아이스 아메리카노. 2분 30초. 와. 걸걸. 너? 설명. 어떡해? 승관아 승관아 걸걸 걸걸. 걸걸. 아 걸걸 맞은 거 아니야? 야 근데 잘했어. 잘했어. 네. 이렇게 해서 고요 속의 외침. 재밌으셨나요? 네. 재밌으셨나요? 네. 마지막 게임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워우. 최고급 한우 세트를 건 구조고락관 드디어 마지막 게임을 앞두고 있습니다 대망의 마지막 게임은 99초 스탠바이 큐입니다 주어진 상황을 99초 안에 성공시키면 됩니다 오케이 양쪽 팀 모두 동일한 상황으로 진행이 되고요 실패하면 바로 다음 팀에게 기회가 넘어갑니다 99초 안에 실패할 경우 마지막 미션을 제외하고는 다시 시작할 수 있는데 마지막 미션 때 실패하시면 그냥 땡입니다 자, 어쩌면 승패가 뒤바뀔 수도 있는 99초 스탠바이 큐의 점수는 150점입니다 엄청 크다 거의 골든 게임이네 다 무슨 게임이냐 이거 자, 그럼 먼저 상황을 얘기해 드릴게요 첫 번째 MC 업고 앉았다 일어났다 오해 오, 오케이 두 번째 레몬 반 개 먹고 휘파람 세 번째 바늘에 쉴 꿰기 네 번째 두 명 코끼리코 열받기 후 이티 인사 다섯 번째 물병 세우기 여섯 번째 누긴 단체줄럼기 5회 그리고 마지막 MC와 지는 가위바위보 게임 MC가 제가 먼저 내면 한 박자 쉰 다음에 지셔야 됩니다 비기는 건 안 되는 거죠? 가위바위보 딴 지신 거예요, 성공 민규 씨는 실패하신 거죠, 지금 자, 그럼 먼저 할 팀을 골라볼까요? 가위바위보 가자, 가위바위보 이번에 진짜 가위바위보 호랑이 낙타 가위바위보 오, 이겼다 낙타는 호랑이가 이길 수가 없어 낙타 먼저 낙타족 먼저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휘파람 누가 잘 불어? 뭐 뭐 뭐 있단 거지? 우리 짜자, 짜자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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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물병 세우기를 할게 여러분 준비되셨나요? 예! 렛츠고! 우리 야 운동하는 속도로 하면 안 된다 아, 아, 자극 느낌이 안 돼? 자극 느낌이 안 돼 시팅 쓰셔야 되면 시팅 빨리 치고 올라오셔야 돼 용납 못하는데 우리 화이팅 한번 하고 시작하고 갈게요 네, 하십시오 낙타족이 이긴다! 하나, 둘, 셋, 화이팅! 업고 나서 시작할까? 업고 시작, 잠깐만 야, 근데 생각보다 99초면은 바로 성공할까 했지 않냐? 모르겠다 시가초로 가야지, 시가초로 자, 준비! 시, 작! 미안해 무리기 하네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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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가 안 돼, 그렇지 네, 다섯 다섯 다섯, 먹어, 먹어, 먹어 그냥 삼켜, 그냥 10주도 막 우지가 무겁구나 아니, 아니야, 그냥 들면 안 무거운데 내가 습관적으로 대체 사도로 들으려고 했어가지고 삼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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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켜 스타트 성공 용호야, 용호야 빠른데? 용호, 용호 진짜 잘 어울려 할머니 저 옷 좀, 옷 찢어졌어요 아니, 아니야 꼭 쫙 빼야죠, 잡고 용호야, 용호야 나 저 할머니 pizza 많이 드렸는데 정답 없다 칭찍하게 천천히 해, 천천히 괜찮아 성공! 하나, 둘, 어 조심치 머리 박지마, 머리 네, 아 어지러워 다섯, 여섯, 일곱, 여섯, 일곱 여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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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홉 여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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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섯 여섯, 여섯, 여섯 성공! 오케이! 어디 있어? 아 잠깐만 심착해, 심착해 아 잠깐만 자, 단체줄로 심착해, 심착해 단체줄로 심착해 버논아 어디가? 아 형이 더 세게, 더 세게 버논아! 버논아 어디가? 이렇게까지 앞으로 가면서 하는 거야? 더 세게! 버논아! 아 돌아온다, 돌아온다, 돌아온다 버논아 어디가? 심착해, 심착해 아 제발, 깜짝이야 버논이 형, 침착해 시간 많아, 시간 많아 괜찮아, 괜찮아 나이스! 헌아 너의 페이스 차렷 잡퇴는 수고하잖아 지금 너무 조급해, 미쳤어 너무 조급해, 너무 빨라 10, 9, 8 여기서 걸린다고? 안 돼, 안 돼, 안 돼 6, 5, 5, 5, 6, 6, 6, 6, 6, 7, 7, 7, 8 아이고 와 미안해, 와 왜 이렇게 안 되지? 아니야, 아니야, 괜찮아 어렵다 이거 물을 좀 더 먹었어야 되나? 아 무리했어 물이 너무 차 있나? 이렇게 진지하다고? 자, 낙타 팀 들어가 주시고요 아 너무 아쉽네 네, 가겠습니다 가면 돼 아 준이 역시 레몬이고요 든든해, 아주 여기까지 내려갈 필요는 없잖아 아 절대 안 되지 그건 운공이야 형 자 여러분, 호랑이 팀 가겠습니다 이쪽 팀도 한 번은 실패할 거야 준비 네 업고 갈래요 업혀, 업혀 시작 너무 힘들 것 같은데? 하나 미안해 둘 와 와, 진짜 야 네 다 다 다 우와 레몬, 레몬 전문 레몬 전문 다 먹어야 돼요, 다 먹어야 돼요 다 먹어야 돼요, 삼키고 삼키고, 삼키고 오케이 승강? 오케이 오케이 난 호시를 믿어 호시가 저거 될 거라고? 아니야, 호시 형 호랑이 발터기 때문에 잘 안 될 거야 괜찮아, 호시 안 되면 주면 되지 뭐 아, 이거는 사람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이게 오랜 세월 봤기 때문에 얘를 알아, 내가 난 무시하는 거야 어, 무시할수록 무시무시해지는 아, 될 거 같은데 호시 야, 지금 1분 되지 않았냐? 여기서 막힌다고? 하하하 오히려 좋아 성공 시작 하나 둘 셋 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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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섯 여섯 일곱 코끼리코 안 왔습니까? 오늘 포즈가 재밌네 여덟 아홉 야, 너무 어려워 성공 오케이 자, 바로 준비 자, 한 명씩 차례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쭉, 쭉 펴, 쭉 펴 뒤로, 뒤로, 뒤로 시작 차례대로 들어가고부터 5개 하나, 둘, 셋 두 개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하나, 둘, 셋! 야! 몇 초야? 몇 초야? 야! 더 쫀쫀해! 끝났어? 실패? 아 실패! 오케이 됐어! 가자! 우리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줄넘기 위해서 실패하신 경우 그 상황에서 바로 다섯 번 다시! 야, 버논아 물병 잘해줘야 돼! 버논이랑 살살, 이번엔! 하면 할 수 있어! 그렇지! 빨리 가보자! 준비합니다! 자, 올라가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하나, 아! 미안해! 느끼지 마, 느끼지 마, 느끼지 마!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무거워, 무거워! 네! 발 한 번 안고 하는 거야!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야, 우진은 하체 운동 따라와 해도 되겠다! 파이팅! 디노 오늘 비타민C 완전 충전하는데? 내가 뒤에서 할게, 내가 뒤에서 할게! 조규미 엉덩이 막 이리 막으면 웃기겠다! 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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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슛! 씨 왜 이렇게 많아? 두 다리야, 뭐야? 삼켜, 삼켜! 안 삼켰어! 오케이! 레츠고, 레츠고, 레츠고! 어, 바로 성공!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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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갑자기야! 어, 뭐야, 아니네? 아, MC? 와, 거의 바로 성공인데, 이거! 잠깐만, 잠깐만!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천천히, 천천히, 괜찮아! 천천히! 침발을... 침 발랐는데... 다 불렀어? 그렇지, 그렇지! 가! 성공! 2, 3, 가! 1, 2, 3, 4, 5, 5... 오, 두 다리. 뭐야, 두 다리, 이거 뭐야? 반련 valu시는 거 아니야? 아니, 첫 타 IPL 아! ffenель 나의 골 blevjammer 3, 2, 3, 1, 2, 3... 아, 곤란다! 안 된다! 안 된다, 몸! Sant Short XL peuvent 불렀어, derece! Kurangui 여러분, 지금 Youtuber 조금ció데 자, 순천히, 쉬원roneously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그리고 너무 짧은다, 너무 짧은 것도 알지 천천히, covers 좀 더 길게 구경해! 그냥 가! 망했어, 망했어 줄이 꼬여서 짧아요 짧아서 미안해 앞으로, 앞으로 하나, 둘, 셋 그대로, 그대로 바로, 바로 A가 들어가라고 바로 하라고! 바로 다 같이 바로 다 같이 반대로 해야 돼, 반대로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반대야, 반대야 들어가! 방어드야? 그냥 방어드야? 실패, 실패 야, 왜 반대했어? 바로, 바로 서서 해도 돼 바로 서서 해도 되는데 그러니까 왜, 왜 나갔어? 이게 무의식적으로 나가게 돼 저거를 하고 가위바위보 컷 해야 되는 거잖아 코끼리 컷 좀 바꿔주면 안 되냐? 좀 바꿀까? 어지러우면? 어, 나 코끼리 컷 한번 바꿔줄래? 나 레몬 먹으면 되는데 나 레몬 먹으면 되는데 나 레몬 먹으면 되는데 민규 하체, 자전거 하체 보여줘 준비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민규야, 너무 잘한다 야, 잠깐만 야, 그렇지, 그렇게 차단은 이렇게 해서? 수화가 진짜 세네 이거 무거워 진짜 무거워 팔 이렇게 들어가면 안 되네 맞아, 큰 거 안 돼 자자, 됐어 하나도 안싱대 레몬의 신이다, 레몬의 신 세븐신에 레몬다리 맨날 레몬 옆에 붙어있어 미스터, 하나도 안싱대 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와, 호시야 성공! 성공!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원희 형 코끼리 거 약간 되게 고지식 간 느낌? 약간 약간 줄러기 준비, 줄러기 준비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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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줄러기 준비, 줄러기 준비 성공! 성공! 줄러기 준비, 줄러기 준비 오케이 하나, 풀려 됐어요 우와, 나 너무 어지러워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 가위바위보 타위바위보 따 타위바위보 따 딱 다 으아 저희도 한번 해봐야 되는 게 아니지 1분 22초 성공이지 성공해, 성공 сем 와 82초! 아쉽다. 네 이렇게 해서 99초 스탠바이 큐는 호랑유종의 승리입니다. 역시 호랑에! 네 마지막 게임도 모두 마쳤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히 소감 한번 들어볼까요? 어떠셨어요? 소감 한번 들어볼까요? 주장한테 한번 물어봐야죠. 일단 이렇게 추석 때 이렇게 재밌는 게임을 할 수 있어서 너무 기뻤고 아무래도 MC가 또 하드 캐리 했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콘텐츠가 나오지 않았나. 호시 씨가 아까 저한테 중간에 진행이 얼탄다고 했던 말이 신경이 계속 쓰였는지 중간중각적으로 응원해주시는데 잘 챙기더라고요. 네! 어떠셨나요? KC! 뭐야? 당황했어. 게임들이 너무 재밌었고 우아하시네요. 그리고 승관이 열심히 하는 모습에도 참 뿌듯합니다. 그런 말씀 안 해주셔야 돼요. 아니 내 마음대로 소감하는 거잖아. 자 우리 디노 씨는요? 저는 오늘 뭐 즐겁게 방송하는 거 같았지만 되게 멤버들을 관찰했고요. 상관이 형도 조금 봤습니다.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정말 훌륭하다. 배울 점이 많다는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고 시청자 여러분 부족오락관 재밌게 보셨나요? 네! 올해가 마지막일 것 같다고요? 하하 하지만 언제 다시 찾아올지 모르는 옛날 예능 시즌2! 시즌3 기대해도 되나요? 여러분들의 사랑이 있다면? 부심장이야 저 부심장 아 부심장 좋다 부심장 부스맨! 부스맨 왔다. 부스맨! 부스맨도 좋다. 부스맨! 아니면 부밀리가 떴다. 부밀리가 떴다 좋다. 아 잠깐만 잠깐만 저는 승관이 형 소감도 듣고 싶네요. 그러고 보니까 아 그렇네. 우리 소감 말고 승관이 형의 MC를 두 번째 했잖아요. 옛날 예능 형. 저는 너무 감사드리는 마음이고요. 아무튼 여러분들의 사랑만 가득하다면 전 다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점수 확인해볼까요? 네! 자 구조고락관 몇 대? 10! 와.. 와.. 잘하네. 자 낙타 팀 570점 호랑이 팀 850점으로 호랑이 조 팀 승관이! 와! 축하드립니다. 한우 세트 드리겠습니다. 와! 이거 한 명당 하나씩 주시는 건가요? 저거 알아서 나눠주세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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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관아 감사합니다 던져버릴 끝내. 지금까지 승관이 였습니다. 푸죽! 오란라! 승관아 타이 주석! 어..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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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아 잘 지내니? 어어.. 6월에 보낸 선물 잘 받았고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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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고 네 보고 싶다 그 선물 잘 받고 잘 지내라 그 보고 싶다 안녕 아 부끄러워 으 민망 싫어 다음에 또 만나요 우리 모두 슬퍼말아요 다음이 더 기대되는 고잉 세븐틴 자 바로 연습 게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각 팀 앞에 지금 뭐가 있어요 낙타 팀 앞에는 닭꼬치가 있고요 닭꼬치 있어요 호랑이 팀 앞에는 커피에요 커피 낙타 팀 그냥 닭꼬치들 중에 정말 매운 불닭소스 닭꼬치가 있는데 맛있겠다 매운 닭꼬치를 먹고 있는 그 멤버를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가볼게요 이거 그냥 닭꼬치인데도 매운 냄새가 나는데 자 연습 게임 20점에 점수 있습니다 오케이 자 닭꼬치 한 입 먹어주세요 봐봐 봐봐 디노 손 가리지 마세요 와 디노 누가 봐대요 페이크나 표정연기는 자유입니다 저희 물 좀 주세요 저희 물 좀 주세요 근데 진짜 매워 디노 진짜 매워 보이는데 연기 진짜 못해 하나 믿어보자 하나 둘 셋 에스쿱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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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운 거라고? 근데 김민규는 혼자 안 생각했어 에스쿱스 아닙니다 오케이 오케이 너무 맛있어 정답기에 한 번인 건가? 네 연습 게임은 한 번입니다 아 끝난 거야 연기를 너무 잘해 버논이야 버논이 우지야 우지야 아 우리 형이야? 아 형이었구나 아 형이야? 아 아까부터 우지 같았어 말씀하시지 그랬어요 우지 씨 어땠어요? 사실 저도 제가 걸린지 몰라서 원래 이 제품이 매운 거 아 아 근데 그렇다고 치기엔 상당히 매운데 아 야 까나리는 한 방인데 진짜 매운 거는 주니 형만 매운 거 먹어봐 버티지 이 형은 근데 우지 형 먹고 나서 바로 우리 호랑이 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개는 정상적인 아메리카노 블랙커피가 드리고 하나는 까나리카노 와 까나리라고? 자 가겠습니다 까나리는 티가 안 갈 수가 없어 마셔 주세요 자 형 청하 시청과 이거 뱉으셨어요 지금 경환이 일부러 뱉는 거 같아 네 경환이 나면 오히려 준이 어때 수아도 아니야 수아는 행복해 하고 있어 자기 안 걸려서 행복해 하고 있어 자기 안 걸려서 나 민규 형 같은데 네 멤버들 멤버들 민규 형 같은데 네 가보자 이 멤버들도 먹으면서 자기가 까나리 캤는지 모르는 상태로 먹겠습니다 우지 씨처럼 똑같이요 난 준이 아니면 원우 같아 원우 갈까? 원우 가자 원우 아 민규 형 같은데 원우 아닐 거야 자 정답 하나 둘 셋 민규로 할게요 민규 실패 누구예요? 호시 씨였습니다 와 아 맛있다 아 호시야 진짜 와 잘 참았다 호시 집에서 까나리 즐겨 먹어 야 입에서 물고기 냄새 나 와 호시가 입을 벌리는데 거의 노량진 수산시장에 와 있어 자 여러분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네 네 이렇게 해서 연습 게임은 둘 다 실패로 끝이 났습니다 아 정말 버스 안에서 going 이불 속에서 going going 은 언제나 너에게 going going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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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